음향 전문기업 뱅앤올룹슨의 국내 공식 수입원인 이도컴퍼니에서 17일 뱅앤올룹슨 공식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뱅앤올룹슨의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을 담당한지 2년여 만에 이도컴퍼니는 공식 스토어를 정식 오픈했고,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뱅앤올룹슨의 해외 병행 수입 제품 및 직구 제품에 의한 가품 피해나 AS 불편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도컴퍼니의 뱅앤올룹슨 공식 스토어 오픈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정품 구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도컴퍼니는 별도의 정품 등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품 시리얼 넘버를 기반으로 한 뱅앤올룹슨 정품 등록을 통해 철저한 제품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오픈되는 뱅앤올룹슨 공식 스토어 내에 AS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AS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도컴퍼니 AS 센터 내방 시 당일 교환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도컴퍼니는 뱅앤올룹슨 공식 스토어를 통해 스페셜 특가 상품이나 리퍼비시 할인 상품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도컴퍼니 관계자는 뱅앤올룹슨 공식 스토어 오픈을 통해 뱅앤올룹슨 공식 수입원 및 AS 규정 등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소비자들의 구매 혜택 확대 및 제품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